이 대담은 제75차 학문소통연구의 원리의 워크숍에서 있었던 조벽 교수님과 의과대학 조윤종 교수님과의 인성교육을 대학교육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려면 이라는 제목하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조윤종입니다. 조벽 교수님과 호모폼인가요? 보는 다른 두 분이 앉아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걸 얘기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일부에서는 제가 이해한 것에 의하면 인디비주얼 레벨에서의 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본인 수신제가 치국평천화라는 그런 개념에 맞게 본인 가족, 사회, 국가라는 단위가 커지면서 인성에 대한 스스로의 교육을 했다고 하면 대학에서는 인스트리셔널 레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우선 대학이 구성되어 있는 게 대학이라는 게 워낙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던 건 아카데미아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교수가 먼저겠지만 교수는 항상 책무가 먼저이기 때문에 학생교육의 관점에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knowing is one thing and doing is another라고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에 다 문장을 외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뜻을 아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대학 교육에 있어서 그 자체와 대학 교육이라는 것하고 인성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우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학 교육을 하면 초반에 조양 과목 강좌가 주로 이루어지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정본 과목에 접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소셜 이모션 스킬이라고 그러셨나요? 제가 약자를 써왔더니 금방 잊어본 것 같습니다. SS를 키울 수 있는 인성교육을 대개 대학에서 아마도 교양 강좌로 구성을 한다면 많은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80학번이나 한 달도 안 온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학년을 올려줘서 정의는 어디 간다는 때도 궁금했어요. 단체가 다 스킵하면 학년이 저절로 올라간다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교양 강좌를 얼마나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구성하는 게 효과적일지 그런데 국내 대학에서 이루어진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이런 소셜 이모셔널 스킬에 대한 강좌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강의할 때는 SES라는 단어를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글에는 적혀져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회 정서적 역량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의 감정 정서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부정성에서 긍정성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또 나의 정서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소통의 기술, 관계의 기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사회 정서적 역량이라고 해요. 소셜 이모셔널 스케일즈 그러니까 이것은 창의성과 인성의 가장 기본되는 기술이에요. 기술 다행스럽게 이것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스킬, 연말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초중고 유치원부터 또 그 전에 태어나자부터 이런 교육을 꾸준히 받아야 되고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나 초중고 다니면서 내용면에서만 학문적 내용에만 치중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사회 정서적 역량을 키울만한 그러한 기회를 학생들이 많이 얻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학생들이 충분히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고 놀면서도 좋은 약도 많이 갔었는데 뭐 한 20년, 30년, 20년 기회부터는 너무나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대학에 왔으니까 할 수 없이 대학에서나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물론 뒷붙치는 면도 있고 하지만 해야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런 역량을 가르치는 것을 흔히 우리가 교양이라고 많이 말을 해왔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양 교육을 보면 아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흔해요. 그런 것은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했듯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너무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교양 교육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그래서 이제는 실천 위주 교육이 많이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외국이나 한국이나 그런 훌륭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이 오히려 인성 교육에 아주 깊은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들을 개발해 낸다면 또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카피하면 가장 어려운 게 퍼스트 모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카피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다운 그런 인성교육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두 번째 연이어서 할 질문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그거를 만든다면 이렇게 다시 질문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그걸 만든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좌가 구성되어 있는 게 교육 목표가 있고 교육을 하는 그 시점이 있고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또는 학생들이 수행했는지 평가하는 게 있고 그리고 피드백하는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을 한다고 이제 들은 것 같습니다. 의학, 의과대학에서 전문적으로 배운 건 없지만 살다 보니까 어디서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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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각각의 과정에 있어서 다 인성이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인성 함양을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삼는다면 그 각각의 과정에 조금은 다르게 실질적으로 녹여들여져야 될 것 같은데 가령 우리가 지금 평가 영역에 있어서는 지식이 어느 정도 100개 중에 90개를 맞췄냐 50개를 맞췄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얻는 게 없거든요. 목표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그런 교육의 과정 중에 조금씩 다르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학생들 교육시킨다고 할 때 교과 과정을 짜지 않습니까? 대학별로 학과별로 또 교수님은 자기가 맡은 과목에 교안을 짜잖아요. 그것은 교과 과정에 대한 디자인이에요. 인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내용 위주로 지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경험을 디자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틀을 많이 바꿔야 되죠. 교과 과정 이것은 전문과정 이것은 교양과정 이것은 뭐 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는 인성이라는 것을 개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교육 경험을 디자인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입생이 고대라는 고대에 들어온 첫날, 그 순간부터 졸업하는 날, 마지막으로 떠난 날까지의 그 경험을 우리는 디자인을 하지 않거든요. 부분적으로, 행사 위주로, 그냥 할 뿐이지. 그게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임팩트를 주고, 어떤 교육을 주고, 어떤 의식의 변화를 주고, 어떤 행동의 변화를 줄 것인가를 우리가 분석하고 거기에 기획해 가지고 하나의 인티그레이티드한 경험으로 만들어지지 못해요. 이제 그것을 디자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는 결국은 학생들한테 더 많은 내용을 집어넣게 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오게 했죠. 이미 꽉 찼는데, 그러면 또 교수님들 사이에는 내 감옥 빼지 말고 결국은 또 많은 갈등이 약이 되고요. 그래서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서 교육 경험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디자인하는 능력과 고려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사실 교양과목이랑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모두 다 선생님 말씀하신 인성교육이 배어들어가져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런 건 추가로 그런 교육 경험도 디자인하지만 실제로 최고의 교육은 교수님들께서 학생들과 만나는 매 순간이 인성교육의 기회죠. 네, 맞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보면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말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따지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따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인성교육의 최고의 교육공법은 모델링이다. 모범을 보이고 모델링 해주고 멘토가 되어주는 것. 그래서 이것은 꼭 학적장이 학적을 받아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우리 교수님들께서 보여주는 교육. 롤모델과 관련된 실질적으로 체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학 교육의 의미에서 대학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수은이가 전 세계 100위 안에 들었다고 거의 다 들뜨셔서 제가 그 메시지를 열 군데 이상에서 받았어요. 이거 보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처음에 무시시다가 하도 와서 그거 보니까 좋아하실 내용일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워낙 수은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린 왕자를 어렸을 때 읽었을 때 어린 왕자가 인간들이 숫자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 문장이 늘 생각나서 인간이 왜 숫자를 좋아할까 마이크가 안 되네요. 그런 생각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대학에서 추구하는 것이 수월성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전체 논문을 써도 임팩트웨터 높은 것 쓰고 또 사이테이션 되는 인덱스를 보고 어느 교수가 어떻게 됐다 피드백을 다 주고 딱 보고 앉아서 이제 경영진이 어느 교수는 잘하고 어느 교수는 못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하고 또 진료에서 어느 교수 수입이 한 달에 몇백억인지 몇시옥인지 우리 사람 인센티브 천만 원을 줄 건가 오십만 원을 줄 건가 이렇게 다 평가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대학이 정말 우리 대학이 자유적인 진리 추구이라는 순수한 가치감만 추구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또 수월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또 다른 경쟁하는 대학과 또 밀리고 신촌에 있는 그 훌륭한 대학보다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또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좋기도 하지만 그래서 수월성 추구와 인성교육이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제 그게 뭐 완전히 인성만 추구하다가는 수월성이 안 된다 이런 컨셉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갈라지는 영역이 있을 때 우린 대학 차원에서 수월성 추구도 하면서 인성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아주 익스트림하게 나타난 미국 드라마가 있잖아요. 뭐죠? The Big Bang Theory인가요? 너드들, 네 명의 너드들이 모여서 나오는 그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래도 인간적인 측면을 서로 양보하고 굉장히 극심한 셀던의 그런 익스트림 비헤비어하고 그런 행동을 다 사랑으로 어우러주고 친구로서 받아주고 하는 그런 드라마 현실에는 있을까 하는 그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너드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굉장히 수월성을 보이는 실례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학 차원에서 수월성 추구와 인성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또 아니면 그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인성교육을 아직 못했다고 해서 아마 없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양립해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의 생각은 지금 언급하신 구도 수월성과 인성 전문성과 인성 실력과 인성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한국사는 이런 말을 제가 든 적이 있어요. 실력이 없으면 인성이라도 좋아야지. 그러니까 인성은 실력이 아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잖아요. 두 번째는 인성은 그러니까 실력이 없을 때만 필요한 거다. 실력자가 좋은 위로 올라가서 갑질을 하더라도 그냥 성실하게 내내 거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인성이라면 만약에 인성이 그렇게 하찮고 부잘것 없는 것이라면 인성이 알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인성을 실력으로 보는 거죠. 이건 수월성과 인성이 따로 있고 그 실력과 인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성 자체가 실력이다. 사람이 갖춰야 할 실력이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어떤 학문을 추구하든 그 학문의 전문적인 내용 그걸 꼭 전문성이라고 하면 전문성, 내용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요하겠죠. 변감 갖고는 앞서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영역에서도 창의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성, 예업,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예업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려져야만 인성은 훌륭한 인자다.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프로페셔널리즘 이란 말 쓰잖아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프로페셔널이지만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인성을 갖춘 사람을 프로페셔널 이란 말 써요. 그래서 이 세 요소를 모든 학과에서 모든 학문에서 다 갖춰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수월성이고 그것이 바로 실력이다. 그래서 구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벌써 끝난 게임이에요. 구분하면 안 돼요. 이론적으로 100%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억울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시기에는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꽤 오래 살았어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이렇게 평균적 가령 인성을 척도로 봤을 때 인성의 베리에이션이라고 그럴까요? 이 레인지의 폭이 제가 요새 와서 생각 만들어낸 단어인데 유니버스보다 널로운 것 같다. 또 팽창하는 것 같다. 위로 아래로 정말 사이크릿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인성을 가진 분 그게 포장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른 마음을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에브리데이 서프라이즈 사건이 하나씩 하나씩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세상이 갑자기 온 것 같기도 하고 여태까지 생각했던 사고를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사건들이 가끔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우리가 대학 교수라고 요구하는 제1의 첫 번째 실력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학문적인 실력이 있어서 들어오니까 상당히 컴퓨티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뭔가 우리 사회가 아니면 제가 너무 나이가 먹었던 지 마음만 젊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충격이 받아들여지니까 우리가 수월성을 잘못 이해했거나 인성을 너무 무시했거나 하는 사회에서 사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대한민국의 고려대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누가 뭐래도 내가 최고라는 그런 집단이 있고 또 짐이 곧 법이고 법은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는 거의 왕같은 예전의 왕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이 현존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가치를 어떻게 더 확대시키고 이럴 것인가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누가 파워를 더 많이 가꾸고 있느냐에 따라서 벌어지는 일이라 제가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태까지 학생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머물렀다면 이제 학교를 구성하는 게 물론 직원 선생님도 있지만 프로페서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계해서 이건 제가 드리지 않은 건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일이라요. 요새 하도 많은 이런 일이 생겨서 많지는 않지만 한두 가지가 너무 쇼킹한 일이 생겨서 교수가 되고 나서 프로페셔널 디베러프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대학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알아서 잘 하겠지. 그리고 일부 우리가 측정하는 매저는 그 사람이 논문을 얼마나 썼는가 병원은 진료를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 또 교육시간에 얼마만큼 학생들을 교육시켰는가 이 세 가지만 측정을 하고 그것만 평가를 해서 티니어를 주거나 자르거나 자른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나라시게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인성 부분을 교수 평가에 넣어서 바뀔 방법이 있는 것인가 그게 리즈넉을 한 것인가가 하나 질문이고 또 하나는 프로페셔널 디베러프먼트 스킬을 다양한 방법 모든 걸 다 하는 것 이외에도 아까 학생들이 되게 롤모델이 되려면 인성적으로 정말 완벽을 추구하거나 그런 생각을 받는 교수들이 되게끔 교수들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대학의 의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대학이 굉장히 분해 동안 특히 좋은 대학일수록 교수를 선발하고 그리고 세뇨라는 제도를 가지고 엄청나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학 사회 교수 사회가 골병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9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의 경우 생각의 테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Faculty Evaluation Commit라고 했어요 소위 테녀 심사하는 커미트를 채용을 해놓고 Sink or Swim 니가 물에 빠지지 않으면 혼자 니가 안에서 수영해 그래서 수영 잘하는 사람들 논문서라든지 등등 연구비 나오는 거 등등 갖고 탁 틀려를 주고 좋은 대학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한테도 엄청나게 마이너스고 삶이 다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6년간 투자한 대학에 나간다는 거 대학에서도 그 사람을 6년간 있었다가 나가는 것도 손실 다 손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그 테녀 그 평가 라는 개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파쿨티 신교수가 신교수가 그냥 홀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파쿨티를 디벨베베베베베베베 크로스 디스플리베베베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트랜스 디스플리너리 초강 이래야지 융합의 세상 집단 지성의 세상을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하나 또 하나 더는요 수호성을 따지면서 공정해야 되니까 객관석이라고 굉장히 중요하던가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따질 수 있는 그 위주로만 따지게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완전히 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예로 승진할 때 자기가 쓴 논문 탔어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1990년 2000년도부터 NSF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과학재단 돈 연구비 지원되잖아요 옛날에는 교수가 연구비 신청할 때 자기의 1억선을 청구했는데요 이제 그거 못해요 제출한 논문 제안서에 관련된 논문 5개만 적어내라 퀄리티라는 거예요 퀀티티가 아니라 교수가 아무리 많이 논문 써봤자 사실 그 논문 읽는 사람은 4명밖에 안 되잖아요 심사균 4명 나머지는 아무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바치고 허무한 거죠 의미없고 그게 불행이에요 그게 영성적 아까 말했던 무관치하고 허무함 엄청난 부정성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수가 제대로 학생들한테 멘토링이라든지 코칭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5개만 써내라 그리고 굳이 써내야 한다면 5개 related한 논문 최고 10개밖에 써내리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인데 그래서 퀄리티 위주로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술작품을 따질 때 객관적 지표와 숫자 갖고 평가를 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거 하겠다면 사람들 콧씀치고 바보라 그럴 거고 얼석답힐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럴 거예요 안 그런가요 예술품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객관적 지표 내라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최고의 예술품을 그런 지표로 갖고 평가한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태까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안 해온 것은 용서가 돼요 그러나 지금은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일을 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새로운 세상에 리드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기존 갖고 있는 구도와 구성에서 좀 더 뛰어맞추려고 하면 방법이 없을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과 사고의 틀을 갖고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도 하고 또 지지도 해주고 어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만 답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 곧 그런 문화가 어디선가 고려대학교는 한 단과대학에서 시작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대학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한 소사이티의 기관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하나 이제 요새는 뭐 구글에게 물어봐 세상이니까 제가 구글링을 해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유나범머 얘기를 잠깐 적어왔습니다 유나범머라고 하면 어나니무스 범 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유니버시티라고 에어마인을 통해서 유니버시티 에어마인을 통해서 유니버시티 에어마인 범을 합쳐서 유나범머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야만을 요새로 하면 gifted and talented 코스를 밟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해서 15살에 하버드에 들어갔고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emotional coefficient 가 부족한 상태에서 intelligence만 갖고 하버드에 들어가서 하버드에 무수하게 졸업은 못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미시간에 대학원을 다녔고 수학을 전공했던 소위 말하면 굉장히 intelligent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학 하버드를 다니면서 헬리 머레이 교수가 수행한 MK 울트라라는 엑스페리먼트의 대상자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고의적으로 잔인하게 심리적인 압박을 300시간 정도 받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고 어쨌거나 똑똑하다고 해서 평가하는 잣대 교수의 잣대를 평가하는 굉장히 수월해서 그야말로 그야말로 유시 버클리의 주호 교수는 1927년에 하여간에서 2년동안 교수로 일을 하다가 사직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거의 몇 년인가요? 한 18년? 18년 동안 계속 그 폭탄을 메일로 보내서 수없이 많은 사상자를 내게 했고 FBI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잡지를 못하다가 그 사람이 낸 선언문을 너네들 공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자고 더 많은 사상자를 내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게 신문의 공표가 되고 그 글을 읽은 동생이 결국은 제보를 해서 잡히게 되고 그 사람이 여덟 번을 태어나도 여덟 번 중신력을 받는 그런 형을 먹고 복역 중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경험을 받고 미국에서 교육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 학부모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서 아까 언급하신 내용들이 그거에 준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고려대학교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드미션하는 방법을 바꿀 수가 있는가 라는 가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대학을 때려부실 거예요 학부모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사실 어 세 살부로 여덟까지 간다고 그러면 18세에 입학한다고 지금 벌써 15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유아기 청소년기 뭐 다 지난 세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학에서 교육을 해서 인성교육을 해서 될 것이냐 이런 퀘스천에서 시작하면 그럼 대학을 들어오기 이전에 인성교육이 일어나게 하도록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인성교육이 잘 된 사람을 뽑겠다 표방하는 순간 적어도 전국에 잘났다는 한 10% 이상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가정에서 출발한 질문입니다 그럼 과연 고려대학교는 입시 요강에 인성교육이 잘 된 수험생을 뽑는다 이라고 공표를 하고자 할 때 적어도 그 이해 당사자들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되겠죠 고려대학교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어그리업을 한 그런 리스트가 있을까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인성의 지표가 있을까 물론 이제 공표가 되면 한 달 이내로 강남에 쭉 대치동에 이거에 대한 학원이 생기겠지만 만약이라는 가정하여 한다면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있을까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나범보 사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께요 유나범보가 70년대 풀어뒀던 일력 기억밖에 저는 60년대로 들어갈게요 미국의 대법원에 여자 나체 사진 대법원 판결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예술이냐 웨설이냐 예 이때 대법원 판사가 한 말이 아주 거기서 명의됐습니다 어 나는 웨설인지 예술인지 정의 Define 정의는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보면 안다 I know it when I see 보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따지고 명시하고 이것은 너무나 불가능에 가까운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라는 것이죠 Common sense 아 실은 정의도 우리가 물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 역시 어떻게 해석하는가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그래서 실은 정의의 중요한 것은 문서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sense of justice 에요 아 이 두 가지가 실은 존중 받게 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문가의 판단을 신뢰를 했어야만 받아들인 것이니까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신뢰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입학사정관 제도가 시작했을 때 제가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제도인데 그러나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 크다 그러면 신뢰 지수가 낮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신뢰 지수가 낮기 때문에 그런 주관성이 소위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시스템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이루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모두가 다 힘들어진다 그러나 신뢰 지수가 낮은데 어떻게 그 전문가의 그 주관적 판단을 우리가 그냥 수정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바로 치킨 닭과 달걀의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만 시작을 해야 돼요 아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은 있어요 아주 확실하고 투명한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아이빌리그의 입학 절차를 보면 아주 정교해요 첫째 요즘 요즘 어떻게 하냐면 수많개 입학 지원자가 들어오니까 기계가 걸러돼요 그건 주로 객관적 평가 지표가 있는 것만 가지고 걸러돼요 수능시험 수능시험 학교 GPA 점수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점수 미달로 불합격 될 수 있어도 점수 때문에 합격하는 경우는 없다 어둠으로 좋은 말 아니겠어요 최소의 자격은 점수로 건너되고 그것을 기계가 한다 미국에서 기계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들이 초과되는 것들이 입학사정관한테 오는데 아무 입학사정관한테 분대되지 않아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다 지역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수시로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그 고등학교의 스탠다드도 다 깨끗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담당자한테 해당되는 것들이 들어오고요 그것을 퍼스트 미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맥락을 활용해서 그 다음 단계에 또 벌러내는데 거기서는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학교는 내가 반드시 통과하고 싶다 지지자로 지지자가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어 이 학생은 내가 알고 있는데 정서가 조금 밑이라도 이 학생은 우리 학교가 필요한 학생이야 하고 지지자로 기계는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고 이 사람은 붙이는 대표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혼자 하지는 않습니다 아 하나의 지원서가 동시다발로 두 명 세 명 심지어 네 명한테도 가고요 또는 순차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돌면서 그래서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선호하는 학생들의 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브 커뮤니티가 형성돼 가지고 거기서는 또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하바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거기에 교수들이 또 개입을 해요 서브 커뮤니티니까 의대 법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뭐를 하냐면 그 그 입학사장관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학생에 대해서 왜 이 학생이 입학해야 되느냐를 설득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커뮤니티에서 다 동의하는 아이들은 올라가고 동학에서 호불호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입학사장관의 관점 또 그 학과의 소속에 있는 교수님의 관점 교수님들이 보지는 않고요 설득할 때 그때 요약된 것만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과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꼭 그게 그게 세 번째 시대리구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걸러져 온 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뭐 천명 뽑으면 천명 뽑으면 천명 뽑는 것이 아니라 뭐 몇 대수가 아니라 1.2 뭐 저도 대마다 달아드리지만 추가로 뽑잖아요 그러면 풀 커뮤니티가 그거를 최종 결정을 쳐요 근데 그때는 그때는 다들 우승한 학생들이니까 거기에서 학교 안에 밸런스를 맞추고 장학생 선발하고 하는 최종 단계에요 이 절차가 이 절차가 저렇게 있으니까 한 사람의 객관적인 판단 그러니깐 뭐 한국서는요 하나 보면 다 알잖아요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뢰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서도 시간도 걸리고 돈도 걸려요 그러나 고대 정도면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될 거 생각나요 다른 양은 힘들 거에요 그러면 신뢰를 얻어야만 이 시스템이 소위 양만 아니라 질적인 평가도 할 수 있다 선생님 말씀 쭉 들으니까 선생님 네 질문 드릴 거에요 거의 끝났습니다 그 교수를 그렇게 뽑았으면 나 좋겠네 교수가 그 말씀 드리면서 걱정되는 건 사실은 그런 절차 중에 우리 사회에서 언뜻 떠오르는 게 돈이 개입될 거 같고 어디선가 외부에서 권력이 개입될 거 같고 개인의 conflict of interest를 초래하는 상황이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고대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오늘 정말 제가 너무 귀찮게 많이 여쭤봐서 죄송한데 너무 좋은 답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플러어에서 진리만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목소리 크게 전에 교수법 그런 쪽으로 강의 여러 번 하셨고 고대에 와서도 지난번에 제가 좀 됐지만 전에 가야 아주 뭐 재미있게 잘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 HD 연구소라고 해서 제가 휴대폰을 그랬더니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언제쯤 그러니까 전에 부터도 이렇게 해오신데 예전에는 교수법 관련 말씀만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또 물론 그게 다 이어지겠지만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좀요 아 예예 일단 뭐 저희 연구소에서도 관심 보여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아 저희는 음 저희 부부는 아 아 아 계속해서 이런 이제 소위 그 그냥 환한 말로는 사회공사활동을 쭉 해왔더랬어요 미국에서도 끊임없이 좀 해왔다가 그 이유는 뭐냐면 아 저희가 처음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아 대학원생 때 만났거든요 아 은퇴한 후에 뭘 할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 아 은퇴한 후에 아 아 사실 첫 연애할 때 그런 질문 아니잖아요 아 아 아 마음이 많이 드셨군요 아 짠 이야기를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 은퇴한 후에 그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우리 둘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에 그냥 결혼하기로 했어요 아 아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해오던 일을 이제 한국에 와서 아 계속 했는데 우리 둘이서 해봤자 그냥 세 마리 피다 그래서 아 우리가 그 한 12년 전에 아 우리가 할 줄 아는 이 몇 가지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배우게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소위 행복 씨앗 심기라는 것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소위 후배들을 양성을 해냈어요 아 그리고 그중에 한 600명 정도는 저희랑 같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아 아 아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요 아 아 아 아 아 그게 있으면 갖추기 위해서 그냥 연구소라는 행복연구소라는 연구소를 그냥 그 하나의 독으로서 만든 것이었지 연구소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예 그 전에는 교수법 말씀을 주로 이제 하셨는데 예 지금은 이제 뭐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신 건지 아 아 아니 교수법을 하게 된 이유는 그 다음 제가 교수니까 교수하다 보니까 저는 학교에서 어 신교수들한테 교수법을 같이 주라고 해서 그냥 하게 된 거였고요 아 그리고 이 행복이라는 주제는 결국은 이제 저 처의 전문영역이에요 심리 심리적이라서 그래서 아 저 처가 이제 그 전문 그 내용적이면 저 처가 먼저 이렇게 받아들인 것을 제가 교수법을 접목시켜가지고 후배 양성을 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연구소가 상당히 분창을 하고 있고 어 어 어 더 궁금하시면 저희 연구소에 방문해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 어 바로 종로가 있어요 종로 그런데 좀 자랑을 하자면 어 어 종로만 서울은 한복판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빌딩 안에서 보면은 산하고 하늘 밖에 안 360도만 다 산이에요 오 부안동 아 부안동이잖아요 이동산 북악산 북한산이 쫙 돌아가 있어가지고 네 어 완전히 그 편안함과 행복을 만날 수 있는 흘린다는 고칭니다 아 감사합니다 꼭 가보고 싶죠 24 36 365 days 여시나요 그 또 네 지금 마이크가 안가서 크게 말씀해 주시면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네 들립니다 네 그 아까 센스 오브 저스티치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그거를 이렇게요 초보단계에서부터 언어화해서 일만화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 생각하고 계셨던 게 있는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 판결문을 저는 이제 그 형법법철학 전공인데요 그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법관에 그 판결문의 결과와 100% 유사한 사태는 없지만은 독일 판례와의 그 단조직입적인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결론은 똑같이 나오는데 논리 전부 전개가 상당히 달라요 미국 쪽은 제가 정확히 검토를 안 해왔는데 그래서 그 이 센스 오브 저스티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누구나 감지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결국은 판결문에서 부처 하려면은 표현을 하려는 그걸 축적이 돼야 아는데 그걸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논문에 일단 판결문도 하나의 장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있는 한번 말씀해 주실 네 아 아까 시작할 때 전 정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때문에 거의 정의 지식은 없어요 아 그런데 제가 한국의 대법원에 아 그 국민 참여 대판 국회의원회 제가 있었었어요 아 아 아 그러고나서 양형 의원회 장군위원으로도 또 2년간 활동을 했었고요 그 이유가 아 아 아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대학교 학내 재판장을 했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재판은 법규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라 아 아 소위 센스 자스티스만 갖고 하는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제가 내린 판단과 아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은 진짜 이제 변호사 사가지고 학계 밖에 나가서 싸우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저의 역할은 항내 안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아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brant 원부스맨 미술은 온부스맨 이라 그래요 대한만로 쪽식 Arts 다른데 저희 대학교에서는 비공식적인 조율도 시도를 해야되고 거기에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위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학교에다가 재판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현재 제가 재판장이 되고 교수들이 서로 변호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교수들이 또 하고요. 그래서 그 운부스맨을 뽑을 때, 운부스맨은 재판장이니까 총장과 이스당 눈치 보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대학의 중신보직이에요. 그래서 중신보직을 뽑을 때, 조건이 두 개입니다. 센스 오브 저스티스가 있느냐, 커먼 센스가 있느냐, 저는 법에 따라서 판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으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감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하거나 문서화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감. 그래서 저는 법은 법입니다. 그리고 센스 오브 저스티스가 구체적으로 뭔지도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감으로 때리는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은요. 제가 영어를 좀 많이 다뤄고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어 쪽에 이익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센스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므로 그 이모셔널, 정서, 감정뿐만이 아니라 인텔리전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어에서도 이렇게 해서 영어? 네. 영어 문서에서 그 센스라는 게 그러니까 감. 감. 우리 감정적인 감. 정서, 감정뿐만이 아니라 인텔리전스. 포괄해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이제 과학화가 되면서 과학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과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인텔리전스를 인기적인 말에다가만 극한시켰습니다. 오랫동안. 특히 이제 그것을 아예 지표로 만든 것이 1902년도 비넬. 이 IQ가 첫 지능의 객관적인 지표로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지표는 프랑스에서 대중교육을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이제 기족들만 받았다가 대중교육을 하면서 누구를 학교로 교육 기회를 줄까 하면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IQ가 개발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120년을 지배해 온 거죠. 그러다가 2000년도에 그러니까 100년 후에 정서기반이 꽃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EQ라는 개념도 나오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앞으로의 100년을 지배할 개념이다. 그래서 100년 대기에는 소위 인지적 지능은 물론 중요하지만 추가로 정서지능. 이모셔널 인테리전, EQ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는데 자 참의력이라는 것은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능력이잖아요. 그 뛰어넘는 능력을 영어로는 인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을 직감, 영감, 감의 세상이에요. 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겨우 감의 세상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IQ보다도 많은 연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연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감을 조금 더 객관화하고 지표하는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미 빛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의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과 이런 소위 정서적인 면들을 잡아내서 인터뷰하고 직원 선발하는 알고리즘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존경하고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이면서 검증을 받을 건데 제 생각에는 3년, 4년 이내에 아마도 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신입생 면담 대신 인공지능 면담으로 학생 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질적인 면도 확실하게 복구할 수 있는 날은 얼마 잡지 않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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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5시 반까지 사실은 대담 예정이고 5시 반 이후에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예정되어 있어서요. 3분 동안만 질문을 더 생각하십시오.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컴퓨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많은 혁신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사고방식의 틀을 바꿔야 되고요. 그 세운 틀에다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 존재하는 기술과 방법의 국한에서 생각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 그 방법과 기술을 믿고 그것이 개발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게 다 개발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작하면 그렇게 하면 fast follow밖에 안 되는 거죠. first move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떠한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는 반드시 필요한 미래다. 예를 들면 종이가 있는 미래 도덕이 있는 미래 박은 사람들 행복한 미래 그러면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필요한 것들을 평가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도입할 수 있는 기술들은 반드시 개발될 것이다. 물론 시기가 1년, 2년, 10년 그것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판단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믿고 지금부터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시작을 해야지 존재하고 있는 것만 갖고는 뒷통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일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AI를 이용한 면접은 실제로 기업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기업에서만 전환하고 다 그랬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입학처장님께서 연구를 좀 길게 받으셔서 학생들 다 인터뷰하고 동의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교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방금 조윤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우려를 분명하고 싶은데요. 조평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런 게 마케팅에서 활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1, 2, 30대의 남자, 대학생 이런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더라 해가지고 그걸 광고로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학생을 뽑는다든지 교수를 뽑는데 AI를 이용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측정인 사람들은 인성이 안 좋다더라 그렇거나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서 너는 안 돼 그러면 그게 과연 사람들이 공정한다고 받아들일까 그리고 과연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고 그냥 큰 상관관계만 보이는 건데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 사람의 문명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전적으로 동의해요 심리학 비해서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서 아까 이런 일들은 아직까지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도는 지금 엄청나게 돼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심리학 뭐 전문가이시니까 심리학이 과학으로 사회 과학으로 들어온 것이 187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과학이라는 것은 비헤비얼 그래서 비헤비어로즘이 신뢰하게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70년대 들어가면서 컴퓨터 때문에 인지 쪽이 과학화되면서 인간의 인지가 영국의 대상이 됐고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소위 파스티브 사이클로지 하면서 정서가 과학의 경지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다음 단계로 들어올 심리학이 들어올 단계가 스피리추얼 영성의 영역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나 그것을 지금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단체들은 있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멀리 대다 보실지는 않아요 지금으로서는 기계가 빅데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사람을 면접해서 이게 건너되는 것으로 역시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인간의 감을 기계가 도저히 따라가지는 것이다 한동안은 그런데 초보 걸러내는 작업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걸러내는 작업은 그래서 두 개수 세 개수까지는 기계가 충분히 걸러내고 그 다음에 아주 아주 그 참 미세하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촉 그것은 따라갈 도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판단력은 역시 인간한테 맞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100% 선생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한 가지 더 저희가 준비해 온 건데 못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저는 사람을 분류를 했을 때 기버냐 테이커냐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했을 때 25%에 해당하는 기버 중에 한 3분의 1주 정도는 본인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기버 즉, 늘 이용당하는 양보를 강요당하는 저희 딸 대표적인 그런 종류의 기버라 늘 그게 마음에 쓰이고 병원에서도 레지던트 교육을 하면서 그런 애는 눈에 띄어요 혼자 밤늦게까지 다 하고 너 네 의견을 얘기를 해라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번아웃돼서 톡하라고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벌써 서른에 가까운 친구라 어떻게 코렉션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보이는 이런 패턴이 있어서 한두 번 보면 보이게 되는데 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스킬 키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기버들 중에서 밑에 있는 과배려한다는 저는 참 스트레스에 쩌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한테 선택의 선택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집을 지우고 자기도 테이크가 되든 아니면 그냥 매처가 되든 그냥 기벌 테이크하는 사람 그게 그게 쉬운 방법이에요 아이고 다 집을 죽겠다 하는 거 나도 나도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건 슬픈 거죠 아 마지막 한 가지 선택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진정한 인재로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를 갖추셔야 돼요 첫째가 첫째가 남한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딱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것을 남이 필요한 만큼 주더라도 내가 고갈되지 않을 생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 그 에너지는 네 가지 에너지입니다 신체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운동 시키세요 운동 해야만 갖고 있는 거 내가 남한테 배려한다면 내가 왜 하지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비전과 의미를 찾지 못하면 불행하죠 그것을 갖고 우리가 회복 탄력성의 일부들이에요 그것을 갖추면 남이 요구할 때 내 에너지 안에서 줄 수 있는 만큼 다 주더라도 내가 고갈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가르칠 수 있고 그건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최소한 최소한 100일간 꾸준히 연말을 해야만 얻어지는 능력이에요 머리로 만나면 전혀 되질 않습니다 우리 애들 다 등록을 지출 됐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면서 플로우에서 더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회장님께서 마지막 의사 말씀하시는 거로